이정영의 척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인터넷 신문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뉴스 버스라는 신문 매체인데 대형 뉴스예요.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검찰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측의 법려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이면 국기 문란이죠. 국기 문란 정도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 공작인 것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특정인을 찍어서 수사를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까 고발장을 미리 만들어서 야당한테 던져주고 고발해주면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말이 돼요. 그러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단 뉴스버스가 문건을 공개했고 그러니까 고발장의 빈칸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는 있어. 그리고 수신인은 대검이에요. 중앙지검도 아니고. 중앙지검 지검장이 당시 이성윤이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수사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밑으로 가야 수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문건이 공개됐고 이 파일을 전달받아서 당에 넘겼다고 하는 김웅 의원이 처음에는 전달받은 거 맞다고 얘기했던 말이에요. 지금이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게다가 뉴스버스에서 후속 보도도 지금 예고한 상태고 김웅 의원이 참여한 단톡방 배급팔도 확보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증거가 오픈이 돼서 보도가 됐다고 하면 우리 언론이 조용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국기문란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4시 반까지 확인을 했는데 포탈에도 기사가 안 올라오고요. 한결의 경향 정도만 기사를 썼고 TV뉴스는 MBC. MBC는 자사 기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썼을 거예요. 나머지는 종편, 지상파 아무것도 다루지 않고 있어요. 혹시 언론중재법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하는 거 아닐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검찰이 민주당에게 이렇게 넘겨주면서 고발해달라. 우리가 수사하겠다. 야당 인사를. 그랬을 때도 우리 언론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도 다뤄주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게 물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에 고발은 안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황희석, 유시민, 최강욱, 또 MBC 기자들, 장인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읊어드렸던 사람들, 국민의힘에서 고발되지는 않았지만. 고발했어요 다. 시민단체에서 다 고발했습니다. 똑같아요 결국은. 시민단체에서 다 고발하고 결국 검찰이 수사했어요. 조사받았습니다. 조사받았잖아요. 개중에는 기소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되는데 국민의힘이 결국은 고발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권훈련에서 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 공식 논평이 나왔고 여권의 차기 주자들이 전부 다 지금 긴급도 브리핑 가진다거나 SNS에 글을 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 안 달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제 전역대는 쓰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국기 혼란이에요. 이걸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언론중재법 비판하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보도가 되도록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지금 좀 보면 대검 공공수사부장한테 주라고까지 지정을 딱 하고 그리고 고발인은 너희들이 알아서 정해라 라는 식으로 문건을 그대로 만들어서 이게 사실 검찰 내의 인사잖아요. 수사정책과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완전히 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귀 같은 귀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손준성 검사가. 그런데 그 사람이 전달했다는 건데. 그렇죠. 얘도 묘하게도 손 검사의 장인어른이 국민의힘 출신이에요. 삼선 중진 의원. 그것도 놀랍네요. 그렇죠. 김웅 의원하고는 제가 알기에는 사부연선 동기고 알고 있습니다. 검사도 같이 검사했고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런 사실 없다고 하는 게 맞는 일인지. 이것 좀 후속 보도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지금 뉴스버스 보도에 의하면 손준성 검사가 이걸 김웅 의원한테 전달하면서 증거까지 첨부했다는 거거든요. 판결문까지. 그 판결문을 손쉽게 그러면 누가 빼낼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또 아까 제가 말한 단톡방 제보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후보 자리에 못 있습니다. 뭐 이게 부담이 아니고 범죄일 수도 있어요. 범죄 가능성도 높죠. 이게 뭐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론 다른 사람들이 고발당한 것은 선거 끝나고지만 이것은 선거 전에 이렇게 기획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후속 보도를 비롯해서 대검에서 자체 감찰이 있어야 될 거고 법무부에서도 혹은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 자료 없이 뉴스버스가 보도했다면 모를까 나름의 파일 또 증언 내용을 바탕해서 관련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걸 오물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큰 오산이라고 봐요. 봐서도 지금 좀 언급해 주셨지만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다 이분들 검찰개혁에서 강한 입장을 얘기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국은 보복하는 거 아니냐. 보복하는데 보복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싶기도 하고 윤석열 건, 김건희 건에 관련해서 보도하거나 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대리 고발을 해달라. 그렇게 고발을 해주면 조사하는 사람이 지가 고발을 해주면 그 조사를 하는 게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고발을 해주면 내가 제대로 한번 틀어보겠다는 뜻이잖아요. 뭐냐고요 그게.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입니까? 했던 말들이 딱 거짓으로 드러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깡패인 거죠, 그러면. 이걸 윤석열 후보 측도 모른다고만 발뺄 게 아니라 확실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손 검사가 얘기를 하든 김웅 의원이 얘기를 하든 그리고 이렇게 또 거짓말하거나 다르게 얘기했다가 다른 추가 보도가 나오면 더 입장에 변화해 줄 수가 있겠죠. 빨리 시간 간다. 시간 가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정확한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된다. 후속 보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완주 가능성.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아니, 이거는 확실히 매조질 하고 가야 돼요. 아, 이거 매조질 못... 못하면 못 갑니다, 대선. 흐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몰라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잘못하면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윤석열 캠프, 국민의힘, 또 검찰, 법무부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두테르테가 갑자기 언급이 좀 됐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20개월 영화 학대 살인사건 보고 사형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두테르테 식이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박지원 변호사나 저나 다른 방송에 가서 그거는 좀 두테르테 식인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네, 뭐 다 가능한데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필리핀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좋아할까요? 우리하고도 관계도 깊은 나라인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또 홍준표 후보가 또 대치기를 했잖아요, 세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테르테 부하, 하수인이 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하고 맞붙어서 정치 굴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말로서 이기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뭐 기싸움을 먼저 한번 걸어본 것 같은데 대로 주고 말로 받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의 이미지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해도 홍준표 후보가 하면 어느 정도 퀴즈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친 말을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좀 불리하죠. 같은 거친 말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인데. 홍준표 후보가 사형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죠. 폐지국가인데 국민들은 사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이 지금 위법, 위안이 아닌 거죠. 지금 사형 사실은 사형제 국가인데 안 할 뿐이에요. 지금 당장도 사형 집행할 수 있어요. 사실상 폐지국가라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대통령이 사형하면 이뤄지는 거니까. 지금 당장도 되는 거죠. 아마 홍준표 후보가 국민들이 찬성이 높다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던진 것 같고. 그런데 만일 정말로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홍준표 후보라면 할 수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논쟁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법살인이라는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수많은 대통령이 한 번도 못한 겁니다.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에서도 당연히 항의가 들어오겠죠. 유엔 인권이라든가 이런.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겠죠. 그걸 생각 안 하고 대통령이 할 거야. 이렇게는 쉽지 않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네요. 윤석열 총부 고발 의혹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김호수 총장이 지시하네요. 저게 맞죠. 이것도 사실은 보도가 좀 돼야 되는데 결국 보도보다 더 빨리 검찰총장 수장의 지시가 먼저 떨어진 상황입니다. 워낙 보도를 안 하니까. 이거는 보도 되겠죠. 지금 YTN이 속보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언론사 보도할지는 것도 봐야 되는데. 보도하겠죠. 저렇게 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셀프 조사 못 믿겠다. 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으로는 이걸 활용하고 싶겠죠. 윤석열 후보를 낙마시킬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셀프 조사 못 믿겠다고 하고 또 국정조사 또 특검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법사위 국정조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법사위 소집하자고 할 거고. 법사위 나오고 할 거고요. 법사위 소집하자고 하면 국민의힘은 또 반대할 거고.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럴 때 언론들이 또 탐사보도 첫 출발을 뉴스봇에서 했으니까. 다른 언론사도 또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5시까지는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나올 것이다.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1, 2차 격차가 조금 많이 줄어든 모양새인데. 이게 좀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나. 가능성도 있을까요? 추석 전에. 홍준표 후보가 추석 전에 가능하다. 본인은 그렇게 좀 장담을 했습니다. 못 박더라고요. 못 박았는데 희망사항을 얘기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 이거는 근데 오늘 지금 보도 이거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거는 가만 놔둬도 알아서 돌아갈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1일 1망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지율이 빠지지 않은 이유는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윤석열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실수해도 괜찮다. 정치 쳐보니까 이해한다. 다만 당신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 주역이 돼서.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 또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윤석열 카드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대안은 누구냐? 그럼 2등 홍준표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최재형 후보가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최재형 후보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대안으로 최재형 후보가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최재형 후보가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본인의 논란이죠. 그렇죠.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가 대안 세력. 그래도 재수한 사람들. 저번에 한번 뛰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잘 싸우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옮겨가는 건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지금까지 탄탄하고 있다고 조금씩 빠졌는데. 어느 순간 확 빠질 수 있거든요. 저거는 지금. 저는 오늘 이 사건이 그럴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넘기느냐. 왜냐하면 본인은 일단은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인하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시끄러울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윤석열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도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홍준표 후보가 어부지지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뺏어먹을 수도 있겠다. 죽는다.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했던 추석 때 골든크로스.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어제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오늘 이거 기점으로 가능성 있다라고 지포 주십니다. 이 얘기도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의미가 있었나 싶어요. 역선택 방지 사실은 어제까지 이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워낙 이걸로 후보들 간에 언젠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역선택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오늘 연우수로는 사실 역선택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지포는 보죠. 12명 후보 중에 윤석열하고 최재형, 한교환 3만 역선택 방지 조항 넣자라고 하는데 9대 3이거든요. 결국은. 이건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경준위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없는 걸로 해서 룰을 만들었잖아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랬는데 갑자기 룰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소수의 후보들이. 거기다가 다수의 후보들 특히 유승민 캠프 쪽에서는 만일 바꾸면 선거관리위원장은 떠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 이거 손대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 정도로 상황이 번졌을 때는. 손댔다가는 정말로 특정 후보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정원 총리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전문가들은 내 자문을 구하겠죠. 이 권에 관계해서 역선택. 그런데 정치 전문가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역선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정치권에서 언론께서 만들어낸 말이지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야 모두 역선택 역선택 논란만 있다가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도 경준이가 역선택 방지장을 넣은 것도 아니고 뺀 상태에서 룰을 올렸는데 그거를 바꾸는다? 저는 그런 선택은 안 하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안 할 때보다 훨씬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위원장은 사실 안 하는 게 명분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경준이서 올라왔는 거 그들 선택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꾸는 순간 특정 후보를 위한다는 논란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극한 대립 속에 처리가 미뤄진 언론중재법. 지금 8인 협의체 만들어졌는데 김용민, 김종민 의원이 여당이고요. 전주의 최영두 의원이 야당인데 4명을 제가 얼굴만 떠올라도 협의가 쉽게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안으로는 합의, 협의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뤄줄 수 없어요. 아니, 이 4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못 이뤄줍니다. 가서 협의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말 들어보니 맞으니까 합시다.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언론인 단체 2명씩 추천해서 8명이잖아요.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무슨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안 가는 게 맞죠. 게다가 지금 언론 단체, 이 법안을 반대한 언론 단체는 독자 법안 만들겠다. 우리가 대안으로.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8인 협의체는 제대로 전 안 해줄 거로 봐요. 결국은 27일 날 법안을 상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결국은 독자 처리한다. 똑같아. 한 달 후에 똑같은 모양으로 변한다. 그렇죠. 그럼 8월 31일이나 9월 27일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독자 처리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은데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한 달 와중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도부에서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민주당 입장은 이게 야당과 언론이 독재 프레임을 씌울 것이다. 의회 독재. 그것만은 좀 벗어나자.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도 독소조항 빼달라고 그런 거 빼주고 시간도 이렇게 한 달이나 뒤로 밀어줬지 않느냐. 나름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독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의회 독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한 달 사이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면 언론중재법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더 높았는데 저는 한 달 뒤면 그 장담 못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언론 기관에서 이런 걸 다 보도를 하거든요. 안 좋게 보도하죠. 안 좋게 보도하죠. 당연히 안 좋게 보도하죠. 모든 언론이 다 반대하니까. 그랬을 때 국민 여론은 어떻게 흘려할 것이냐. 사실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회의원 숫자 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론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론을 등에 업어야지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뒤에 많이 여론이 나빠졌을 때 과연 지금의 이 법안 그대로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원안보다는 많이 후퇴한 법안이거든요. 27일 날 또다시 후퇴할 수도 있겠다. 법안 내용이 이것저것 빼달라 이렇게 하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적 판단은 미스입니다. 미스고. 그런데 어쨌든 시도부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이야기가 또 있고 청와대에서도 속도 조절의 뉘앙스를 내비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한 달 뒤에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오늘 이동현 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